안녕하세요. 검도왕 진사부의 임재구 관장입니다. 오늘 서울 강남에 위치한 경기검도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면 작년에 최우수 검도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검도관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잘하네. 안녕하세요. 강남까지 또 어떻게... PD님이 한 달 전부터 연락을 주셔서 한 달 전부터요? 네, 스케줄을 다 빼놓고 오랜만에 관장님도 뵐 겹 또 최우수 검도장이 있다고 해서 어려운 것 같죠. 어떠세요? 곧 용연검도관은 저거 될 것 같은데... 진짜로요? 충분하죠, 충분하죠. 명언이 안 느껴지는 것 같은데... 걸렸나요? 같이 함께 가시죠. 검도장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사진들도 이렇게 있고 연예인 있어요, 연예인. 연예인. 연예인도 있네요, 연예인도. 소위 말하는 서울의 메카, 강남이라고 하니까 일단 기대가 되고요. 관장님 빨리 뵙고 싶네요. 네, 지금 곰도장 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따로 눈에 첫 번째 띄는 게 광운, 생각하는 곰도입니다. 관장님께서 어떤 곰도 철학이 대단하실 것 같고요. 저희도 광운을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좋네요. 네. 그리고 보시면 대박 도장인 것 같다는 보이죠? 호흡함에 호흡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옆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이거 보시면 인테리어가 굉장히 지금 깔끔하고요. 벽면이 지금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다 둘러싸여져 있어요. 제가 들었던 그 정보 중에 하나가 편백나무로. 그래서 그런지 일단 도장 문을 처음 딱 열었을 때 그 편백 향이 탁 이렇게 오는 게 인테리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원래 조명이 이렇게 많으면 눈이 아프는데 여긴 눈이 안 아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좀 신기한 거 하나 발견했어요. 아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죽도함이거든요. 이렇게 생긴 죽도함을 전 지금 처음 봤어요. 와인 담아놓는 그 와인바 와인바 죽도가 네. 맨 밑에 있는 사람 힘들겠는데요? 네. 그리고 네. 이리로 와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 해병대 특수수색대. 아 오늘 교복이 좀 힘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저는 뭐 육군 나왔지만은 그냥 해병대도 아니고 해병대 특수수색대. 아 네. 기대가 됩니다. 제가 또 바닥 마니아잖아요. 오자마자 발 한 번 불러봤거든요. 딱 제 스타일이고 네. 이게 아까 관장님 말씀은 너무 좋아가지고 돈도 좋아. 음. 좋아가지고 많이 안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장 차리면 이 발을 픽하겠습니다. 아 이거 불러봤는데 너무 좋아요. 진짜. 그 보이세요? 포란거. 먼지 안 쌓여요. 이런바다 처음 봐요. 진짜 이런바다 처음 봐요. 발바닥에 먼지가 안 쌓여요. 안 쌓여요. 아 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근데 이 천장을 한 번 좀 비춰주실까요? 지금 위에 보면은 이 넌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이게 막 식물. 이게 막 이렇게.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해병대. 해병대 특수. 그러면 되게 강한 뭔가 이미지를 받았는데 사범님이 하지 않았을까요? 사범님이? 아. 센스는 원래 사범님이. 아. 관장님은 좀 뭔가 강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사범님은 좀 뭔가 좀. 해병이진 않습니까? 근데 사범님이 이렇게 책임져줘야.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많은 곳도 있더라고요. 식당도 있고 마트도 있고 식사하시는 거는 불편함이 없으시겠다. 네. 제가 짜장 좋아하는데 여기 손짜장이더라고요. 스타트 손짜장. 네. 좋더라고요. 나이었으면 여기 박두기로 살았어요. 어. 그럼. 여자 사범은 안 뽑으시는지. 선생님. 두 사람 물어보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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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검도관. 한 번 딱 둘러봤어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이 층고가 높은 게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또 바닥 광이잖아요. 네. 오자마자 발굴로 봤거든요. 너무 좋고. 나중에 제가 도장을 한 번 차리게 된다면 이 바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어떠신지요? 일단 저는 편백나무 재질이라고 맨 처음에 도장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이 편백 향기가 좀 느껴졌거든요. 딱 문을 열어서 딱 그 향기부터 그 향부터가 아.. 됐다. 뭔가 엄청난 뭔가가 있을 것 같다. 딱 받았거든요. 역시 엄두님 깔끔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저래? 왜 저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경기 검도관의 관장님, 사범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오시죠.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또 경기 검도관에 촬영을 오게 되었는데요. 도장. 그다음에 이제 관장님 소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에 위치한 경기 검도관에 심령효 관장이라고 합니다. 저희 경기 검도관은 개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학생부터 성인까지 다행히 검도를 하고 있는데요. 좀 특색이라고 하면 이쪽 지역 자체가 이제 학업량이 좀 많다 보니까 학생들에게는 좀 지치지 않는 집중력 뭐 끈기 같은 걸 길러줘서 좀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지도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성인분들한테는 제 이 성인분의 목표는 검도여행입니다. 그래서 검도를 통해서 호구를 들고 해외를 간다든지 아니면 국내를 간다든지 검도여행이 하는 게 이제 저의 목표로 지금 검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프로필을 보니까 수구대 출신이나 말 들었어요. 검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찐사부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최초로 공개를 받으러 했으니까 저는 이제 군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를 전역을 했고요. 근데 다른 분이 와가지고 기숙 얘기하시면 어떻게 기숙이 있으니까 이제 그대로 인사를 하고 서열이 또 다시 정리가 되지만 또 나름 또 상호존중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게도 옆에 사범님께 같이 오셨는데 소개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형울입니다. 신사동에 있는 영무검도관에서 한 5년 정도 사범생활을 했었습니다. 여기 온 지는 한 2년 정도 처음 뵀을 때는 얼굴은 무답박하시는데 말씀을 너무 부드럽게 하시고 순수하시고 좋은 분이 다 같이 언젠가 같이 검토도 하고 일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관장님 연락을 하셔가지고 같이 지원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박다현 양인데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2016년 1월 4일 개관을 할 때 1호 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기여고에 다니고 있는 박다현입니다. 저는 다양할 빛 나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승한 이력이 조금 있고 이번에 은메달을 따가지고 좀 많이 울었죠. 네, 울었죠. 울고 이번 서울시장기대회에서 처음으로 2등을 했습니다. 단체전을 나가거나 개인전에서 금메달 위주로 땄었는데 되게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는 바람에 7년 동안 한 번도 안 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습을 안 한 제 잘못이겠죠? 공상이신데 나와서도 꾸준히 열심히 검도를 하면서 체역적으로도 많이 길러줄 수도 있고 정신력도 되게 올라가서 집중력도 올라가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에 있어서는 좋은 운동을 봤습니다. 지금 제 옆에 지금 현역 여자 선수분이 계시는데 혹시 검도를 하시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은메달 땄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합 때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떤 멘탈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부님 지금 멘탈 약해가지고 많이 울거든요. 저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고등학교 때 웃음을 많이 하다가 얘 탈한 적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동영상을 좀 많이 봐요. 들어가기 전에 뭘 맞고 졌는지 제 주특기를 했을 때 상당히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주특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아니요. 전 이미지 트레이닝 안 합니다. 제가 좀 자책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이걸 왜 이때 한 번 더 갔으면 됐는데 저는 동영상을 진짜 달고 살아요. 분석을 해가지고 아 다음에는 이걸로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도움이 좀 좋았나요? 네. 도움이 좀 좋았나요? 네. 도움이 좀 좋았나요? 네. 도움이 좀 좋았나요? 죄송하고요. 죄송하고요. 네. 저희 공부함 진사부의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왜 자 메뉴가 맞아요? 아 왜 뭐 시그니처 코너 촛불 끄기입니다. 몇 개 정도 예상하실까요? 어 우선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네. 한 두 개는 끄지 않을까 싶은데 네. 최선을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아 네. 과장님. 다섯 개 다 크셨어요. 아 네. 지금 저희가 검도항 진사부 이 촬영을 하면서 처음입니다. 아 경기검도관에 우리 심용효 관장님 촛불 다섯 개 다 크셨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네요. 수평을 맞춘다는 게 아 네. 관장님 아 내공이 대단하십니다. 네. 사부님 계시죠. 사부님도 한번 도전할까요? 네. 네. 사부님 나오시죠. 네. 사부님 혹시 뭐 이런 촛불 끄기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한 번도 없어요. 관장님 다섯 개 다 크셨는데 어 몇 개 정도 예상하실까요? 저는 한 두 개만 끌 수 있지 않을까 아 두 개 정도요? 네. 아 네. 관장님 잘하셨으니까 저는 못해도 상관없죠. 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저는 아래 끝까지 싹 이렇게 날릴 것 같은 느낌 저도 도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개? 네. 두 개. 아 사부님 두 개 말씀하셨는데 진짜 딱 두 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섣불로 켜는 것만 해봐가지고 끄는 거 네. 두 개 성공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했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연습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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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다현이 형을 응원합니다. 같은 여자로서 본 때라고 보여줬으면 되고 네가 아버지는 van요? alarm. Therap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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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